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그냥 불신자들이 읽듯이 그냥 윤리도덕서로 쭉 읽으면 이게 삶의 지혜구나 이렇게 살면 돈도 벌고 이렇게 살면 현명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윤리고 그런 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이 동의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속사적인 해석방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자를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말 그대로 율법이죠 율법 그냥 도덕으로 그런데 영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영이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으로 풀어야 된다 율법 조문으로만 작건하면 그건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복음으로 풀면 다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반면 심지어 복음조차도 율법으로 풀면 죽이는 게 될 수 있다 신약성경축을 읽으면서도 율법으로 풀면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오면 예수님이 생명 준다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일상적으로 똘똘한 사람 따라가면 잘되고 망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그럼 그거 윤리잖아요 그 정도 성격 아니면 배울 데가 없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생명의 셈이 있다 생명을 준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망의 셈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조회라는 단어인데 생명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 연장이라고 합시다 목숨 연장 우리 목숨은 호흡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목숨 연장은 나 중심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게 다 목숨 연장 아닙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면 오늘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나요? 한번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이걸 만약에 물질적인 문제라고만 해석한다 그러면 의인이 포식합니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포식을 해요? 예수님이 피빡당하고 무릎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고 예수님은 여우도 머리들고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러고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의인이 무슨 포식을 합니까? 이게 물질이라 그러면 악인의 배가 줄입니까?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던데 10편, 37편의 내용이 뭐예요? 악인의 형통 얘기 아닙니까? 악인이 또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맞지 않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거죠 의인이 누굽니까? 믿는 자잖아요 팔복에 의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그 뜻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다 포식하게 된다 반면에 악인은 세상적인 것은 취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근처도 못 간다 그러니까 라우디가 교회 같은 것이요 겉으론 부유하다고 그러지만 빈곤해진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다 그래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예수로 풀어야 되고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회 37편도 나오잖아요 그들 막파를 뭐라고 풀과 같이 베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다 그러는 건 뭐냐 하면 되게 작은 숫자만 놓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많이 잡아야 10년, 20년 그런데 이걸 확 늘려보세요 평생 또는 영생으로 늘려버리면 100% 망하죠 예수인 붙들면 100% 승리고 악한 막기 따라가면 100% 망합니다 이게 수학에서도 나오지 않으세요 수학의 확률도 확률이 안 맞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사위 던져놓고 난 다음에 1이 나오는 게 6분의 1의 확률이죠 한번 던져봐요 6번 던지면 한 번 1이 나오나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고 그거 한 6번 던져서는 몰라요 그런데 확률이 틀린 겁니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수 그걸 막 늘려보라고 늘리면 거의 6분의 1에 맞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집안 보니까 아들만 넷이야 우리 박해원 전도사님 가져온 것 그럼 저 집에서는 박해원 전도사님은 아들 낳을 확률이 100%다 맞아요? 넷 낳았으니까 맞지 넷 40명을 낳아봐 40명을 넣으면 거의 20대 20으로 될걸요? 아니면 22대 18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외갓집이 12를 낳았거든요 12를 낳았고 초반에는 딸만 막 낳았어 촥 나오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딸이야 5번까지 딸 촥 나오다가 6번까지 딸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낳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딸이 많긴 많았는데 8대 4 딸 8에 아들 4이에요 8대 4 그러니까 12를 낳아봐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120명을 나오면 거의 60대 60 된다고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가지고는 5천만이라고 합시다 5천만 넘지만 5천만이라고 하면 대충 보면 남자 2,500만에 여자 2,500만이죠 그렇죠? 큰 수의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도박해서 돈 잃는 거는 100%입니다 그거는 카지노가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카지노의 승률이 51%거든요 51%, 49% 그러면 대충 1대1같이 보이죠 어쩌다 가면 나는 카지노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세요 그럼 한 번 딸 수 있겠지 49%니까 꽤 높잖아요 그런데 죽치고 앉아서 태백인가 어디 정선인가 거기 가서 죽도록 해보라고 해보면 하루, 이틀, 삼일, 삼일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거짓해요 다 날라가 1%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 계속 지는 거 아니야 큰 수의 법칙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수학만 좀 공부했다 그래도 금방 하는 얘기죠 이 확률은 100대0이에요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싸움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셈이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난 다음에 3장 마지막 절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릅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건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생명으로 다가가는 길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도 닦고 불교로 참선하고 도교로 참선하고 별짓 다 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니까요 인간은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못 찾아요 그런데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생명 주셔야 된다고 막혀 있는 길을 우리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종교다운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주시는 걸 받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생명이고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그 길 말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동의 사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생명 얘기라고 했어요 이거 목숨 연장하는 거 이 육적인 거 아니고 요한국 3장 4장에도 니고데모 나오고 사마리의 여인 나오고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다 생명 얘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목숨 연장이 아니라 나는 생명주로 왔다 너의 지혜가 뭔지 아냐 지혜가 예수님 아니에요 나를 믿고 생명 얻는 거다 근원적인 생명 얻는 거다 영생 얻는 거다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아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거둡나야 천국 간다고 거둡나야 된다고 거둡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보헌호게인 생명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말단된 소리잖아요 엄마 뱃속에 또 돌아가요 뭐 이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 설명이라고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광야에서 불병에게 물렸을 때 노뱀 장대 위에 있는 노뱀 쳐다보면 살았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된대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것과 믿는 게 똑같은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맨날 암성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명 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Eternal Life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외치는 게 뭐예요 목숨 연장이 우리 목표가 아니고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가짜 대체물을 가지고 헛수고하게 만든다고 맨날 이거 얼마 끝끝 대지도 않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른쪽에 목숨 연장 목숨 연장 그거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붙드는 거 예수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사마리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 사야 되니까 물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소살하는 샘물이 되더라 영생 샘물이 뭐예요 생수가 생명의 물 아니에요 생명 준다는 얘기죠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물도로 오지도 말게 해달라고 그게 나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다 예수님이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스토리 이것저것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생명 없고 딴 거 너절하게 네 곳에도 학식이 있고 바리세인이고 딴 거 추구했잖아요 그거 다 아무 자기도 쓸 데 없어 사마리 여인 너도 남편 다섯 시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아무 자기도 쓸 데 없어 중요한 건 생명에 초점 맞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자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댑니다 내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예수님은 버린 거예요 생명 근원 버리고 무슨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죽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쌓아두고 있다고요 그 웅덩이에 쌓고 있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안 나가고 생명의 근원을 무시해버리고 웅덩이에 여러분 웅덩이에 뭐가 지금 쌓여있습니까 학식, 학벌, 뭐 또 있나 돈, 명예, 인기, 권력 잔뜩 쌓아놓아보라고 터진 웅덩이라고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이래요 생명은 저버리고 엉뚱하게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쌓아두고 있는 인생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냐 예수님 믿을 때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생쇄강이 배에서 흘러난다고 계속 생명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나요? 안 하잖아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도 회초리를 때리라 그런 아동학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죠 목숨 연장에 매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숨 연장에 뭐예요? 형통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기복 거기에 모든 뿌리는 내 뜻이죠 보면 생명이 그러니 예수님인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욕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욕심 채워달라 두려움 없애달라 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인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떼돈 벌게 해주세요 돈벼락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내리는데 우리에게는 돈 비는 안 내리나 계속 이런 거죠 코인을 사는데 코인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것도 대박나 터지게 해주세요 한 방에 끝내게 해주세요 다 내 뜻하지 내 뜻 그거라고 죽어라 기도하고 성실한 사람은 또 그걸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길이죠 우린 내가 길을 다 알아요 내가 예측한 길이 있어요 내 정답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정답이 뭐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건강한 거 자녀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다 내 뜻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기복을 가지고 기도하죠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뭐하죠? 철야 기도하고 또 뭐하죠? 이래도 잘 안 통하면 하나님 앞에 큰 거 한 방 매겨야죠 서원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목사를 시키고 신학교 가보세요 다니엘, 베드로 엄청 많아요 요관이 다 서원의 결과들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훌륭한 애가 별로 없던데 그래요 내 뜻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디랄라 그러고 내가 어떤 성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가 봐 철야에도 안 되고 서원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들었어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방해만 하지 말라고 왜 자꾸 방해하냐고 내가 내 힘 갖고 나 성실하게 할 테니까 제발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마 시험이 계속 오는가 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미련한 자가 자기 미련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16절 해석이 되죠 물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 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 지식 참된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자기 미련한 거 붙들고 미련한 거 붙들고 기도하고 미련한 거 붙들고 노력하고 미련한 거 붙들고 철회하고 서원하고 미련한 거 붙들고 미련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의 완악에서 건져줬더니 이제 자기 완악으로 금손까지 우상 만들고 또 헤매고 있더라고요 성막은 안 만들고 이걸 놔두겠냐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이걸 놔두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11에서 12장이 나오잖아요 근실이 징계하는지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참아들은 다 징계한다고 이걸 11에서 12장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흔드심이에요 은혜 내가 흔들 거라고 진동식이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밖에 만들 거라고 다 흔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없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를 붙들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관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중요한 건 남기게 만들고 쓸데없는 거 다 태워서 없애게 만드는 흔드심의 은혜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로마서 9장 13자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해석이 돼요 이걸 만약에 목숨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잘 됐나 애서가 더 평탄한 인생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기복으로 산다 그러면 애서가 훨씬 평탄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애서는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애서가 무슨 고난당했어요 고난당한 적 없고 애서는 창세기 보세요 계속 부자로 살았어요 고난도 없고 엄청 부자로 살았고 왕같이 살았습니다 족장에 돼서 왕같이 살고 당시로 보면 부인도 되게 많았고 애서는 보면 겉으로 볼 때 진짜 모든 복은 다 받은 사람같이 보여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애서 그런데 애서는 미워했대요 그게 뭐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부터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맨날 여행 다니고 흥청망청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려둬요 미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사랑이 뭐죠 죽을 고생하잖아요 죽을 고생 돌베개 베고 자야 되고 야폭강가에서는 허리를 깎아버린 거고 환도뼈가 남자 골격이에요 조인트 아니에요 거기를 깨버리고 다리 지리찍 끌고 다니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그래서 바로 만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7장 9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130년까지 지금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연 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며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근실한 징계가 있는 인생 아니에요 잘못되면 깨고 박살내고 그래서 결국은 다리는 질질 끌고 있는 인생이 됐지만 거기서 이름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뭘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은혜 구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서 기복만 얘기하고 평탄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예수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근실한 징계가 있어요 죽게 돌아오게 만들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자문도 그런 식으로 봐야 해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 아버지가 사랑했죠 거기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크게 해석한다 그러면 기근도 아버지가 준 거고 돼지구리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준 기회고 주협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것도 아버지가 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근실이 징계함으로 말며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아주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애설을 미워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쇼트 인터넷에 도는 쇼트 보면서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봤어요 가수 대신 중학교 교사를 선택한 사람 뭔가 그랬는데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중년의 여자분이 노래가 되게 깊이가 있고 되게 노래를 잘해요 와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늙었어 이분이 원래 그 50대 노래를 잘하면 10대도 노래를 잘했을 가능성이 크죠 안 그렇습니까 노래 되게 잘했을 거라고 그런데 주변인 사람들 옛날에 중학교 교사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사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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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사가 됐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중학교 교사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늙어가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가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마리아 칼라스 정도는 쓰임이 맞지 않아 내가 볼 때 노래가 난 감명이 있었어 난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움만 쌓여요 아 이결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 제 마음 변할 줄 됐습니다 되게 잘하죠 음성이 풍성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들을 때 감명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중학교 교사래 근데 여기서 왜 자꾸만 로마서 9장 13절이 생각나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비호하였다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때 막았어야 되는데 중학교 교사라는 일은 막고 집에서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으면 뭐 지금 BTS보다 더한 사람이 됐을지 누가 알아 근데 이 아줌마 그냥 아줌마라고 죄송한데 이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에요 아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1도 못 사는 것 같아 2도 못 사는 것 같아 근데 야곱을 사랑할 때 이렇게 안 놔둬요 가수 만들고 말지 이분은 내가 볼 때 가수가 됐어야 될 뿐이에요 근데 교사가 됐어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는 게 뻔하잖아요 법관 되고 싶어 하고 의사 되고 싶어 하고 선생님 되고 싶어 옛날에 좋아하는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분야에서 쓰임 받는 사람 오면 그게 안 됐을 때 꼽히는 거예요 안 됐을 때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와요 아까 큰 수의 법칙 얘기했죠 짧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보라고요 크게 제가 옛날에 이전교회에 있을 때 썼던 칼럼이 있는데 엄지의 시대라는 칼럼을 썼거든요 자기 시대가 있다고 옛날에 휴대폰 폴더 있잖아요 덮고 그런데 대개 이렇게 덮고 폴더 할 때 엄지 손가락으로 탁 하면 열리죠 기억 안 나요? 엄지로 사실 이 엄지는 키보드 칠 때는 쓸모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8개 손가락만 쓰지 엄지는 스페이스 키밖에 안 쓰잖아요 키보드 안 쳐봤어요? 막 치면 엄지 이거 쓸데가 없어요 이거 뭐 자세하게 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스페이스 키만 하고 코를 팔 때도 엄지를 파는 사람 없잖아요 되게 새끼 손가락으로 팔지 뭐 했으나 그 엄지는 쓸모없는 시대라고 그런데 드디어 20세기가 되면서 이게 휴대폰 나오면서 엄지가 최고의 가치 지금도 천지인으로 쓰는 삼성 쓰시는 분들은 엄지로 찍지요 이렇게 키보드 그러니까 엄지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지가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 최고가 된다고 지금 엄지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엄지 없는 사람들이 이거 치기 힘들 거예요 독수리 탑법이라서 옛날에 두 손가락 쳤는데 이거 어떻게 쳐요 이거 엄지지 또 한 가지 요즘 보니까 훈민정금 만들 때 세종대왕이 자음 중에 키읍 키읍은 훈민정금 쭉 보면요 거의 쓰임새가 없어요 왜냐 그때는 한자를 많이 썼으니까 가장 적게 쓰는 자음이 키읍이에요 키읍 한자로는 쾌할 쾌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쾌 쾌청 쾌활 통쾌 이런 게 몇 자나 되겠어 그리고 받침자도 몇 개 없어요 부엌 해 진력 북녘 땅할 때 북녘 딱 셋밖에 없어 그다음에 외래어 들어와도 카메라 카레 이거밖에 없어 뭐가 있어요 더 다 따져 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음 사용 횟수의 1% 1.1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드디어 SNS 시대가 왔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독 자음이 크크크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쓰는 것 같아요 크크크 전송 시대가 오잖아요 전송 시대가 없으면 안 될 거죠 키보드도 보면 하도 안 써가지고 왼쪽 구석에 있잖아 키어가 어딘지 몰라요 맨 밑에 그 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네 시대가 와라 오잖아요 엄지의 시대도 오고 키의 시대도 오고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을 놓고 보면 모를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어떤 때는 근실하게 징계하기도 하고 코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성실함으로 버티라 그러고 쓰임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셈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한 가지만 더 해석을 해봅시다 22절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사람을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재벌들 뭐세요 재물 자자손손 물려주는데 선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 이게 영적인 거지 이게 물질적인 거겠어요 찬송가 435장 보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그의다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그게 재산입니까 그게 믿음의 유산이지 난 일본 가니까 맨날 그래 일본은 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들 1등부터 7등까지가 일본에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공고구마 구미라는 공고구미 578년 우리 신라 백제 그때 망하기 직전에 그때 만든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냐 1400년 넘었는데 신사하고 절을 짓는 목수 회사예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1400년 된 회사예요 잘났다 신사 절 열심히 지어서 1400년 끓이니 그게 마귀 앞잡이지 안 그래요? 그게 뭐 1400년 됐다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 뭐 보니까 뭐 이케노보라는 꽃꽂이 회사 이건 또 이것도 뭐 1300년 됐네 705년에 나온 게 3등이에요 케이원 칸이라고 여관이에요 여관이 야만하시 현에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 가면 장인정신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뭘 물려주면 자기 가원 물려주는 거 그래서 뭐 1000년 지났다 500년 지났다 어떤 우동집 갔더니 600년 전에 이미지란 때 개업했대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대 그런 데도 있고 맞도 없으면서 우리는 무슨 유산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 안 물려줘도 돼요 그거 해서 뭐 하자고 아브라함 후손들은 자손 만대까지 구원의 능력이 임하죠 그게 유산입니다 자문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유산 그거 우리가 연련하는 목숨연장 그거 주시는 게 아니라 영생 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여러분 10편에서 제일 긴 성경이 119편이죠 말씀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별명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119가 응급 부르는 거 아니에요 소방 불났을 때 하는 게 119 아니에요 영적 구구차 부르는 방법 119입니다 우리 어떤 간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군인인데 시편을 150편을 매일 한 번씩 읽어요 매일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매일 150편 참 훌륭한 군인이죠 나는 약간 국방이 걱정이 됐어 나를 어떻게 지키지 않아 저거 성경 말다가 어쨌든 간에 근무 시간 외에 읽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정급하면 위기 상황이 오면 무조건 10편 179편 쭉 읽어보세요 되게 길거든요 쭉 읽고 거기 답이 있어요 똑같은 답이 7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편 119 75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 오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에메트 성실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변함 없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근실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누릴 줄 알고 애서의 미움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합시다 435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